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공연의 신 기부의 신 김장훈씨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김장훈씨 안녕하세요 옆디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네 뭐 제가 정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거에요? 네 나는 옆디 DJ인 줄 알아요 정협씨를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되게 젠틀하게 알잖아요 이제 저랑 같이 저는 사적인 데 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외로 매력이 저는 처음부터 왜 그러세요 너무 반듯한 사람은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정협씨 좋아해요 반듯하면 부담돼요 처음 나오지자마자 참 아니 저랑 뭐 며칠 전에 통화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또 가까이서는 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제 공연 주에는 원래 라디오나 행사를 안 하는데 원래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윤도현씨도 이제 디젤 맡았잖아요 네 거긴 안 갔어요 선배가 안 와가지고 친구 많이 생겼나봐 도현이 별로 없었거든요 걔가 아니 워낙에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걸 알고 공연 전에는 배려를 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정협씨는 뭐 저는 가수 중에는 인격적으로 실력이나 뭐 원탑이에요 왜? 예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좋아하는 가수 김장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야 앞으로 정협이야 앞으로 정협이야 무조건 딴 저기 얘기하지마 배우는 권상우 팬 미팅 때마다 세상이 부르더라고요 무조건 권상우야 본 적은 없어요 변하시지 않으셨죠? 변화 없으시죠 그 마음? 그럼요 제가 진짜로 기자님하고 인터뷰할 때 저는 가수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게 김장훈씨의 노래를 들으면 저는 그런 게 느껴진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게 가창력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놀라고 굉장히 기뻤어요 같은 가수끼리 왜 그런 친구가 한 명밖에 없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는데 많아요 막상 뭐 이렇게 호명을 이름을 꼭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협씨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중하자면 예전에 제가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여러 개 있잖아요 이쪽에서 제가 A 체조는 어디서 공연을 하는데 정협씨가 여러 개에서 체조회상과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끝났어요 먼저 끝났는데 연락이 왔는데 저쪽에 꽃가루 이거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하도 써서 그게 딸린다고 저한테 꿔달라고 제작자가 수근이라고 수근이 알죠 저희 대표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가는 거를 제가 푸대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로 가서 정협이 타임 언제야 정협이 타임일 때 야 이거 아끼지 말고 다 넣어 듬뿍듬뿍 넣어 그래갖고 금가루? 넣었어요 그 가루를 빅플러스터라 그러거든요 정협씨 때 굉장히 많이 날렸을 거야 아마 딴 애들보다 그게 제가 넣은 거야 제가 거기다가 야 정협이 그게 다 넣어 됐어 나머지 됐어 저는 맨날 그 금가루 떨어지면은 이거 진짜 금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200k 될 거야 200k 아무튼 참 의리의 사나이세요 좋은 사람한테만 그렇죠 또 김지연씨가 장훈님 나오신다 우와 오늘 기대합니다 박미자씨가 장훈님 보러 왔어요 2507님께서 지금 방청 중이에요 숲투누님 스튜디오 밖에 나가셔서 목 부시는데 여기까지 들리네요 목청이 국보급 국보급이죠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광고가 나갈 때 잠깐 이 사운드 체킹을 하라고 잠깐 들어오셨는데 와 이 많지 않은 방청객의 관객분들이랑의 호흡을 야 그래서 아 여기 김장훈의 포스가 약간 이런 거구나 확 휘어잡으시더라고요 그냥 포스가 없는 게 포스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그냥 만나면 이렇게 따지는 거 없거든요 저는 누굴 만나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고 원하는 대로 상식적인 대화는 되면 다 친구처럼 그냥 지내니까 근데 오히려 연예인들이 좀 낯가리고 안 그러잖아요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그렇지 않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칭차를 제가 거둔 꼴이 되고 말이에요 지가 포스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참 가만히 있을 거야 인정하셔도 됩니다 아까 뭐 들어오자마자 관객분들이 약간 제가 미리 사실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도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 김장훈 약간 이러면서 아마 50%는 머리색에 놀랐을 거야 저걸 저런 색을 아직도 뒤집어 쓰는 사람이 아 근데 존재감이 확실하신데 오늘 머리색은 어떤 컨셉이죠? 언제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행사를 하러 가는데 그 전에 경국대 어린이병원이 있는데 거기 들러서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간호사분들은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눈에 볼 땐 너무 일단 길 높고 너무 키가 크시죠 근데 그 엄마들 막 사진 찍어! 막 그러면서 막 애는 막 무서워서 바둥거리는데 미치냐고 그래요 보통 애들 모르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김장훈 씨 사인점 해주셔서 저희 애가 팬이에요 애 몇 살이에요? 두 살이요 아 예 천재네요 그날 이제 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시 가서 염색을 하고 갔는데 좀 만화 보라돌이처럼 성공했어 성공했어 조금 더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히실 수 있어요 애들이 안 울고 와서 머리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봐 만져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스윗한 카리스마가 어디 있나요? 박미성 씨가 장훈 오빠 테리우스 같네요 하셨어요 테리우스야 연식이 거의 테리우스죠 테리우스 김미진 씨는 장훈 오빠 안녕하세요 증평댁 미진미진 왔습니다 왠지 이분은 뭐 아주 자주 찾아주시는 팬분인 것 같은데 장훈 오빠 콘서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셨을 텐데 밥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으라차 하셨습니다 밥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라는 멘트 보니까 어느 정도 연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밥 많이 드시고 힘내라는 인사는 잘 안 나오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전쟁 때 많이 나오더니 그때는 뭐 저희는 먹을 게 없어갖고 옆에 박격포 떨어지고 보리죽 끓여먹고 그럴 때 나오던 얘기인데 김장훈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무슨 전쟁 때가 나와요 저는 제 나이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제 나이는 불가살입니다 나이가 없는 그냥 그거 괜찮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불가살 자 이제 우리 또 김장훈 씨가 오늘 라이브를 또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라이브를 해주십니다 저도 오늘 사실 선곡표를 보고 오늘 그냥 노래에 또 오늘 오랜만에 장훈이 형님이 노래에 빠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했어도 특히 라디오 라이브가 어렵죠 세상 라이브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뭐 하여튼 TV는 그냥 그렇다치고 이렇게 뭐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은데 라디오는 그냥 생으로 나와서 끝나고 라디오의 환경이 또 사람마다 달라서 들을 때마다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이게 있어가지고 진짜 좀 완벽하게 하고 좀 이렇게 쇳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오늘 낮에 이제 좀 행사를 하나 했어요 반찬값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행사를 일산에 갔다 와서 그게 약이 될지 많이 드셔야 되는 거 맞네요 반찬을 많이 먹으세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그냥 좀 마음이 편해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기 김장훈이잖아요 됐어요 그냥 노래하시면 돼요 그거 더 부담돼 아니 어떤 곡인지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면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일단 저를 최초로 사람들에게 알려준 곡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곡을 여태 부르는 거는 가수로서의 약점이기도 해요 최신 히트곡이 안 나온다는 건데 저의 첫 번째 히트곡 나와 같다면 아무래도 맞지 않나 자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뭐 장훈 김장훈씨 콘서트 게스트도 했었지만 정말 바로 옆에서 듣는 나와 같다면 또 다른 감동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너무 가까우니까 관객의 얼굴을 돌리네요 민망하니까 제가 오늘 그럴 수 있어요 메이크업 하는데 다행히 많이 두드렸어 그래서 모공이 커버가 잘 됐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형님 노래하셔야죠 그러니까 저 봐 저 봐 큰 박수로 전해 듣겠습니다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너의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떠하는지 또 우울한 어떤 날 음 비마저 내리고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됐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 생각나 너의 방안을 정리하다가 내 사진이 내 사진이 혹시 혹시 나오면 넌 그냥 찍고 마 는지 한참을 한참을 바라보는지 한참을 바라보는지 라디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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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나처럼 그대여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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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욱 생각나 그대여 나와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오면 돼 늘 휘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사랑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너 위에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너 위에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 노래가 후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 이게 후주가 이렇게 잘렸어요 원래 따라다라다라다 그래갖고 좀 아까 행사할 때 입으로 제가 따라다라 했는데 되게 썰렁해져가지고 아니 좀 얘기 좀 나누고 계세요 좀 느끼고 있게요 아니 무슨 이게 저 이렇게 공연장에 저도 뭐 꽤 가봤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무슨 공연장의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하는 거면 몰라도 공연장이죠 뭐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 저 되게 좋아해요 아 이래서 김장훈 콘서트에 이렇게 다들 가는구나라는 걸 진짜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아 이걸 이래서 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냥 아니 그 그런 스킬은 도대체 도대체 그 객석을 이렇게 리드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세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아 저 전 잘 그런 거 잘 못하겠던데 관상을 잘 봐야죠 딱 보면 관상 딱 갔을 진짜 뭐 이렇게 잘 가야지 반응이 좋을상이구나 뭐 약간 이런 거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 왜 그 레전드 저거에서 객석 레전드에서 세월에 가면 시켰는데 세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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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타라고 레전드 한 500만 주에나 딱 보면 딱 알아요 너먹보처럼 근데 가끔가다 여자분인데 여자분이라도 내 팬이니까 왔겠지 그래갖고 잘못가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 큰일나 그래서 약간 될 때 되고 해야 돼요 될 때 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저를 좋아서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뭐 흉악한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다 잘 해주시니까 아니 안 그래도 객석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이 또 이렇게 직접 찍고 계신데 거기에 또 뭔가 따로 연출을 또 해주시면서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초상권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상권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하라는 저건데 이렇게 오셨는데 뭐 그런 거 하나라도 건져가시면 추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아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아 참 정은혜 씨가 그래요 저도 같아요 고개 좌우로 자동 까딱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때 그 느낌과 감동 고스란히 다시 와 하셨네요 그 다음 이동욱 재밌다 읽어주세요 모공 커버 얘기하다 이 노래를 부르시다니 진정한 진정한 프로이십니다 아 이거 진짜 맥락이 묘한데 약간 모공 커버하고 발라도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 그러니까요 노래 부르시기 전에 아 오늘 또 행사도 하고 와가지고 또 뭐 잘 될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감정이 그냥 아 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는 계속 장훈이 형님 때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계속 웃으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하다가 보니까 웃는데 제가 훨씬 형이잖아요 근데 약간 아빠 미소로 대견하다는 듯이 이렇게 굵적하게 이렇게 저를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와 형이랑 두띠 돌지 않니 에이 그래요 저도 먹을 만큼 먹어요 아니 정엽 씨가 이제 DJ 좀 알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지금 뭐 이렇게 난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이렇게 정례적인 것보다 약간 이렇게 좀 파격이 있고 그런 게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장훈이 형님께서 김장훈 씨가 칭찬해 주시니까 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최길용 님이 장훈이 형아 숲 콘서트 3일 모두 쏠다고 축하드려요 역시 내가 읽을 게 아니었는데 아 이거 엄마가 100장 산다 그러더니 샀네 아 엄마 사지 말라니까 진짜 우리 엄마 정말 하여튼 진짜 소극장이지만 어쨌든 제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뭐 영혼이 좀 피폐해졌고 사건 사고도 있었고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기운이 좋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저도 뭐 저도 뭐 팬 중에 한 사람으로 김장훈 씨가 좀 여유있게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그 너튜브로 그거 보면서 아 그냥 뭐 속된 말로 아 안 죽었구나 정말 어떻게든 살살하면 살더라고요 진짜 김장훈이구나 아마 아까도 이제 제가 숲트론 얘기하니까 좋아들 하시는데 그 숲트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뭐 얘기해 주시면 숲트론의 그 원은 야구 갤러리에서 만든 거고 저를 이제 원래는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막 아악 하거나 빨라 이런 거만 이렇게 해서 저 하다가 막 공연하다 막 이렇게 멘탈 나가니까 하니깐 그걸 모아서 해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래냐 뭐 이러고 뭐 한 번은 제가 아 참 그분들도 친구죠 한 번은 제가 객석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것만이 내 세상을 하지만 후회한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고 넘겼더니 객석이 알아서 다 해서 한 2분을 돌렸어요 침묵창법이라고 아니 뭐 가수가 노래를 안 해 그래서 아니 객석에서 노래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객석에서 하잖아 그래서 노래를 안 함으로써 노래를 완성시키는 침묵창법 그는 누구인가 천재 지변형 가수 숲트론 근데 제가 그거를 천재들이다 진짜 진짜 천재들이에요 근데 이제 김장훈을 쇠금자 한 문으로 쓰면 그 쇠금자가 숲 같고 장이 튼 같고 숲트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조롱하는 걸 막 올리고 이제 했는데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게 너무 왜냐하면 아 그걸 또 그렇게 소화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30년 노래하는 사람이 뭐가 뾰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풀보다 악플이 난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줄 때 그게 진짜 이상한 건데 욕이라도 먹으면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같이 놀아주고 멋있다 자기들끼리 막 공연하고 난리가 났어 막 내 가발 쓰고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되게 모사를 하는데 고양이 소리가 얌남남남남남남 이런 거에서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들어가서 제가 야 내가 그렇게는 안 했다고 그러고 수퍼채 12,700원 싸줬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들 이제 신고가 난무하는데 이 형은 그냥 인정이다 이래가지고 좀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너튜브가 좋은 노래도 올리잖아요 듣다가 말린거죠 그 친구들이 댓글에 있어 이 노래는 또 멀쩡하네 그러게 그르게 여기에 지금 장훈이 형 들어와서 보고 있다에 뭐 건다 그러면 당연하지 나 숲이다 그런 팬분들을 장훈이 형님을 희화하셨던 팬분들을 완전 찐팬으로 다 만드신 분이 김장훈씨에요 그래서 최근에 너튜브에 올라간 댓글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다 그분들이 아 역시 우리 김장훈이구나 이런 댓글을 진짜 많이 봤는데 형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 좀 미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무 웃겨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돼 일단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형님? 좋죠 오늘 괜찮은데 뭐 그 LP도 한 곡 추천해 주셨거든요 진짜 LP로 LP는 1950, 60년대 음악 듣는 게 훨씬 더 그 감성이 아날로그 있잖아요 네 그거 들을까요? 그럴까요?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이 끝났나 봐라고 해석하는 거 영문과 나왔거든요 아 네 난 이 처음에 가사를 해석하고 떨어졌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노랫말이 가슴이 와 지금도 이 노랫말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럼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정협의 LP 카페 아까 3부에 이 노래가 한참 또 김정은 씨가 가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마저 못 나갔어요 그래서 4부의 첫 곡으로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김장훈 씨의 추천곡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노랫말이 왜 새들은 지적이고 왜 별은 반짝일까 그리고 왜 파도는 밀려올까 왜 내 심장은 뛰고 왜 내 눈은 눈물을 흘릴까 그들은 모르나 봐 세상이 끝난 걸 당신이 안녕이라고 말하자마자 세상은 끝나버렸는데 저는 이게 소름이 그들은 모르나 봐 세상이 그대가 날 떠났을 때 세상이 끝났는데 왜 내 눈이 눈물을 흘리지 이런 게 60년대 노래인데 이거 있잖아요 되게 맑은 슬픔이 있잖아요 차분하게 그냥 담담하게 부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가사 내용인지 전혀 몰랐는데 휴지니? 여성 할머니 나이 먹으니까 미친 것 같아요 그거 좋다 저는 미쳤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이 정말로 노래 미치고 정말 오늘 미치겠습니다 웃느라고 정신이 없네 진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아니 뭐 사실은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김장훈씨 나오셨지만 공연의 신으로 모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기부의 신으로도 제가 아까 사실 나오실 때 소개를 드렸는데 기부금 좀 밝혀주시죠 재부를 밝히긴 그렇고 좀 진화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예전처럼 진화요? 네 진화시키려고 제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많이 버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벌었어요 몇배면 몇천억 번 것 같아요 젊은데 그리고 저는 다 쓰고 기부를 하는 거고 기자들이 낸 거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뭐 노후 대책하라 그러는데 지금이 노후인데 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아까 그렇게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밥 못 먹을까봐 많이 버는 면은 많이 기부하면 좋지 않나 그리고 저는 사실은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불행을 좀 막는 조건이긴 해요 겪어보니까 불행한 일이 가족들한테 닥쳤을 때 돈이 있으니 좀 막아주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돈을 많이 벌겠다 했더니 이제 노후 대책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좀 쉬면서 한 4년 활동 쉬면서 한 파트는 내가 끝내고 이번 세상 마치고 싶다는 사명감을 처음으로 느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독도 뭐 이런 걸 거창해졌는데 애들이 밥은 굶으면 안 된다는 게 저도 그런 어려운 날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꿈은 좀 크게 갖고 살아야지 그래서 사업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긴 한데 워낙에 또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셔가지고 기억나는 가장 기억나는 서프라이즈는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줄 끊어져서 떨어져 죽을 뻔하는 게 제일 서프라이즈 공연장에서 워낙에 많이 날아다니셨어요 와이어 끊어져가지고 몇 미터 정도에서 50cm? 아니야 농담이야 4m? 그냥 웃자고 얘기했는데 심각하게 걱정하니까 되게 미안하네 그래서 더프라이즈가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많아서 공연이라는 게 원래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래서 판타지이기 때문에 공연은 그냥 환상 이런 거를 현실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던 기억이 더 힘들게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좀 굴절을 시켜주잖아요 사건이 좀 미화돼서 그녀와 헤어졌던 것도 항상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표 발라더는 진상 발라더에서 맨날 지가 잘못했고 후회되고 너의 따뜻한 마음만 생각나고 반성하는 어떤 그런 회개송인데 근데 그래요 제 자체가 근데 시간이 그때는 그 친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미웠죠 시간이 지나보니 기억도 이렇게 굴절이 되면서 내가 참 못났고 보고 싶고 지금은 만나면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돈이 있는데 그녀가 없고 그때는 돈이 너무 없었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제 낫남자다 가사가 좋은 음식 예쁜 옷 볼 때마다 가난한 우리 지났냐 이런 게 촌스러운 가사 같지만 진짜 제 노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되지 않았나 웃어? 아 참나 그냥 웃겨요 이런 얘기하는데도 웃기네 아니 어떤 분께서 메시지로 김장훈씨 오늘 안 갈 것 같다고 근데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라이브를 또 들려주셔야 돼요 이 뒤가 누구예요 8시가 8시요? 아 갑자기 생각했나 나 왜 후배겠지? 네 감미연씨 감미연씨 아 감미연씨 미연이한테 우리가 1시간만 쓰자 그럴까요? PD님 좀 부탁 좀 네 가느라 봐주세요 안된다고 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 다음 라이브를 지금 고대하는 눈빛이거든요 네네 자 어떤 거 들려주실 거예요? 영혼과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지성을 믿고 영어로 제가 즉석에서 도우더 양보야 뭐뭐 할지라도 도우더 월드 디시브유 세상을 세상이 너를 기만하거나 사기를 칠지라도 자 이 노래도 아까 나와갔다면 이후에 또 제가 굉장히 기다렸던 곡인데요 세상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김장훈씨의 라이브를 박수로 정해듣겠습니다 후주 때 숲 한번 갈게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댈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나는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맘에 대해 우리의 만남이 정말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꼭 기억해요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슈퍼 한번 갑시다 슈퍼 한번 갑시다 슈퍼 한번 갑시다 와 진짜 이 공개호를 그냥 휘감아 주시네요 진짜 제가 무슨 아나콘다예요 죄송합니다 아나콘다 괜찮다 김장훈씨 체조 한번 가시죠 체조요? 네 알겠습니다 체조 경기장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쯤에 8월에 다시 이제 중국장 하고 연말에 한 삼천석 좀 가고 내년에 체조 가고 노래하는 재미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연출하는 거 되게 판타지 좋아하거든요 추는 동안 엄청 생각 많이 해놨는데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꿈을 꾸는 게 공연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즐거워하겠지 좋아하겠지만 이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행복하시니까 객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겠죠 제가 연출 다른 가수들도 많이 했는데 연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가수의 컨디션 당일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도 그러다 보니까 제 후배들인데 제가 너무 비위를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뭐라고 해도 막 예민해도 되게 예민해지는데 보통 같으면 저한테 못 그래요 저 무서워서 근데 예민한데 막 어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페이스를 그대로 가더라고요 일상에서도 내가 항상 꿀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후배 가수들 연출도 좀 이제 하고 싶고 뭐 되게 재밌었어요 싸이도 그렇고 시경이 뭐 에픽하이 빅뱅 오늘 유라 너무 재밌었어요 자 오늘 뭐 김장훈씨와 함께하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가버렸는데 네 네 그래서 벌써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주말에 공연 멋지게 잘하시고요 워낙 잘해요 내년에는 체조 경기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한번 거기서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멋진 라이브와 정말 이 좌중을 휘감아 주신 우리 아나콘다 김장훈 형님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은의 언젠가는 들려드리면서 김장훈씨 이제 가셔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2 2 젊은 날엔 젊은...